사람은 왜 꿈을 꿀까? 왜 인생의 3분의 1식이나 잠을 잠에 보내도록 만들어졌을까? 도무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신비롭고 이상한 장면들 자꾸만 꿈에 나오는 그 사람, 분명히 가본 적 없는 장소들 어젯밤 꿈 속에서 그토록 생생했던 일들이 정말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 나는 누구나 한 번쯤 스치듯 가져봤을 질문 더미를 애착 인형처럼 끌어안고 지냈다 인류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 덕분에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아냈으나 그것의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낼 만큼 충분한 양일이 없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호기심은 집요해지고 물음은 복잡해지며 대답은 간결하게 삶을 관통하길 바라게 될 뿐이다 특히나 나의 경우 잠과 꿈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궁리해봐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어제와 오늘 사이의 그 신비로운 틈새를 기분 좋은 상상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리고 점점 이 상상이 현실과 사랑스럽게 밀착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상점과 마을 그리고 잠든 이들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장소들 잠이 솔솔 오도록 도와주는 주전부리를 파는 푸드트럭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자는 손님들에게 정신없이 가운을 입혀주는 투더리 녹틸유카들 후미진 골목 끝에서 악몽을 만드는 막심의 제작소 만년 설산의 오두막에서 일하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꿈 제작자 태몽을 만드는 아가넵 코코 하늘을 나는 꿈을 만드는 레프라운 요정의 작업실까지 그 중에서도 잠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달라구트의 꿈 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일상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밝혀 매일의 숙명과 좋은 꿈을 꾸는 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처음 탭하면서도